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산삼 뿌린지 한 달이 됐는데 나오네 산삼이 나왔는지 한번 파보고 있었는데 나왔대요 한번 볼까요? 요 요거 어디요? 요거 이게 산삼 씨래요 나온거래요 잘 모르겠는데 콩나물 대가리처럼 나온건가? 잘 모르겠으니 요거 아 이거래요 다른걸 찍고 있었네요 아 이거구나 우와 이제는 속이 많이 나왔겠다 저 정도면 그렇죠? 오늘은 삼삼 심은지 한 달이 넘었는데 나왔나 안나왔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